97번 문제는 중독상담에서 활용하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인지행동기법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양면 운유, 운유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그 다음에 인지적 탈융합 그 다음에 빈의자 기법입니다 여러분 인지행동기법은요 말 그대로 인지행동상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인지행동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보이시나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입니다 삼파술 또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하죠 문답법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최근에 대정부 질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소크라테스식 방법을 썼다잖아요 그래서 한참 뉴스가 됐어요 원래 국무총리는 답변하는 입장인데 국무총리가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소크라테스식 방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문답법이에요 질문과 답변 어우러지는 건데 여기에서 이 문답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사고를 탐색하는 겁니다 사고를 탐색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인지기법이에요 사고를 탐색하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인지적 기법에 들어가요 인지적 기법에 활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인지행동 기법을 옳은 것은 2번 옳은 것 찾기니까 2번인데 양면, 우, 뉴, 인지적 탈융합, 비누자 기법 좀 어려운 것들이 앞에 있는 1번과 3번이죠 비누자 기법은 게슈탈트 형태주의 상담이라 하는데 게슈탈트 치료에서 활용합니다 게슈탈트 치료에서 활용하는 것이 비누자 기법이라 합니다 비누자 기법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상담에서도 씁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상담에서도 활용합니다 게슈탈트 치료라든지 개인 심리상담 이런 데서 비누자 기법을 씁니다 앞에 비누자에 대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있다고 간주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비누자 기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탈융합이 있는데 여러분 해설에 보니까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든지 설명식 논바법이라든지 풍자적 방법이라든지 대리적 모델링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인지행동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수용전념치료가 있어요 ACT라고 하는데 여기 인지적 탈융합이 바로 수용전념치료에서 쓴다고 해요 ACT 여러분 이 수용전념치료에서 인지적 탈융합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지적 융합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수용전념치료에서는 인지적 융합 인지적 융합 또는 경험 회피 이것으로 인한 심리적 경직성 심리적 경직성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리적 경직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원인이에요 아마 수용전념치료가 만약에 시험에 출제된다 그러면 이게 나올 거예요 이걸 잘 적어놓으세요 인지적인 융합은 인지가 생각 아닙니까 생각에 말려드는 거예요 생각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적 탈융합은 뭐냐면 자기하고 인지적인 측면을 뭐한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탈융합이라 인지적 탈융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셀프톡이라고 하는 자기 대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 대화가 항상 인지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인지가 결합되어서 부정적인 셀프톡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탈융합을 시키면서 이 자기 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적 탈융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지적 탈융합은 이 정도만 할게요 나중에 또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은유기법이 있잖아요 이 은유기법은 동기강화상담 동기강화상담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설해 보면 읽을 거리에 동기강화상담이 나와 있거든요 그 동기강화상담에서 은유 방법이 있습니다 양면 은유는 대개 양가 감정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쓰는 것을 말해요 거기 보시면 양면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양면 반영 우리가 이 감정 반영이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양면이 들어가면 양가 감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거예요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기대가 되면서도 두려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양가 감정인데 그런 양가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반영해 주는 거죠 이거를 양면 반영이다 해요 은유 같은 경우도 은유가 있고 양면 은유가 있었는데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은유 방법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환자한테 너무 중압감이 있어요 중압감 이야기를 해보니까 중압감이 많은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부양에 대한 중압감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은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야구로 한번 해봐요 야구의 9회 말에 투아웃인데요 1점 차이예요 그런데 마무리 투수인 거예요 얼마나 중압감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책임감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런 마무리 투수와 같은 느낌이시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은유예요 은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복잡할 수 있잖아요 양가감정이 있어서 그럴 때 양가감정을 은유해주는 게 양면 은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동기강화 상담에서 쓰는 방법이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 두 가지 설명 어느 정도 해드렸는데 답을 해결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거기 보면 해설에서 논박의 방법에서 이게 실기에 나와서요 이게 실기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설명식 논박이 있고 설명식 논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할게요 강의 설명식으로 강의 설명식으로 논박을 하는 겁니다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논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풍자적 기법이 있어요 풍자적 기법 말 그대로 풍자하는 거죠 희화화하는 거예요 희화화 희화화해서 논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담자의 신념이 있어요 내담자의 신념을 희화화하는 거죠 희화화하여 하여 논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적 모델링 대리적 모델링이 있습니다 대리적 모델링은 말 그대로 지금 내담자와 유사한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논박하는 겁니다 내담자와 유사하지만 내담자와 유사하지만 문제가 없는 심리적 문제가 없는 심리적 문제 없는 모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논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논박의 방법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가 돼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은요 여기 안에서 논리적인 논박법이 있고 철학적인 논박법이 있고 실용적인 논박법이 있고 기능적인 논박법이 있다 여기가 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 나중에 실기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논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실기 시험에서 중복되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설명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해설에 보시면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동기 강화 상담이란 개인의 변화 동기와 변화가 빠졌네요 화자 넣어주세요 여러분 변화에 대한 결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력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는 상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변화 동기도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변화에 대해서 결심도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동기 강화 상담이다 라고 하는데요 밀러와 롤릭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입니다 이 동기 강화 상담은 인본주의 접근, 칼 로더스의 인본주의 접근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에 대한 양가 감정을 다루는 상담 방법이라고 합니다 양가 감정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었어요 변화하기 싫기도 하고 변화하고 싶기도 하고 변화하기 싫기도 하고 그러한 감정이에요 서로 상충되는 감정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내담자의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공감을 표현하는 대화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기를 강화시키려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적인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내담자 마음속의 현재 행동과 원하는 상태의 불일치감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했어요 변화에 대한 저항과 맞서지 않고 흘러가듯 유연하게 반응해서 내담자의 저항감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양가 감정이 생기면 저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저항감을 존중해 주면서 동기 강화 상담을 이끌어 가는 거죠 끊임없이 내담자의 변화 가능성과 능력을 믿고 지지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려주고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양가 감정이나 저항에 맞서지 않습니다 이면의 성장 동기를 읽어주는 좋은 대화 기술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많이 쓰는 게 반영하기에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리플렉션은 우리가 반영하기 기법을 아시잖아요 대화를 할 때 거울처럼 상대방의 느낌을 반사 반영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반영하기 기법입니다 여기에는 단순 반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 반영이 있고 양면 반영 이 양면 반영이 아까 말씀드렸던 양가 감정에 대해서 반영 기법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반영 은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은유도 양가 감정에 대해서 은유를 같이 넣어주면 양면 은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게 동기 강화 상담이 좀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필기 기출에서 동기 강화 상담이 나올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실기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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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